불면증은 21세기의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많은 요인 중에서도 불면증은 스트레스 및 일상적인 긴장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불안제가 가장 잘 팔 리는 약물 중 하나라는 것이 놀랍지 않다. 하지만 수면 문제로 약물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이 글을 읽어보기를 권장한다. 최고의 천연 수면제 몇 가지를 소개한다. 불면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천연 수면제 매일 밤마다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마법 과도 같은 치료나 기적이 없다. 그러나 천연 수면제는 우리가 잠에 들 수 있도록 신 체의 긴장을 완화하고 진정시킬 수 있다. 해가 진우집에 도착했을 때 천연 요법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항불안제 및 수면제와 달리 허브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쳐 방전 없이 섭취할 수 있다. 더 읽어보기 항불안제에 관하여 일. 카모마일 카모마일은 가장 잘 알려진 수면제 중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다. 카모마일의 특성은 매우 놀랍다. 우리는 그저 카모마일로 차를 만들고 자기 전에 마시기만 하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카모마일 꽃을 갈아 매일 섭취하는 것이다. 재료 말린 카모마일 꽃 100g 1월 2일 컵 드라이 화이트 와인 1병 750ml 만드는 법 큰 유리병에 카모마일 꽃을 넣는다. 병이 끝까지 찰 때까지 와인을 붓고 뚜껑을 꽉 닫는다. 1. 어두운 곳에서 15일간 보관한다. 15일이 지나면 음료를 걸러내고 찬장에 보관한다. 매일 밤잠에 들기 전에 2스푼씩 섭취한다. 2. 시계꽃 시계꽃은 매우 부드럽지만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수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지닌 허브이다. 시계꽃은 불안을 겪거나 피곤하거나 과로를 한 사람들에게 권장된다. 이 꽃의 이점을 얻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차로 만들어 매일 밤 섭취하는 것이다. 재료 시계꽃 1티스푼 2g 물 1컵 250g 만드는 법 냄비에 물과 시계꽃을 넣고 5분간 끓인다. 열을 제거한 뒤 5분간 우려낸다. 차를 걸러내고 가능한 한 뜨거운 상태로 섭취한다. 꿀이나 스테비아로 단맛을 내도 된다. 3. 홉스 불면증으로 고통 받거나 특정 상황, 예를 들면 시험 전 휴가 또는 결혼식으로 인해 잠을 잘 수 없는 경우 홉스 플라워를 섭취해보기를 권장한다. 홉스는 많은 특성을 지닌 약초이다. 한 가지 방법은 작은 청 가방꽃 한 줌을 담고 베개 밑에 넣는 것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는 마시는 차가 있다. 재료 홉스 플라워 1스푼 3g 물 1컵 2, 50g 만드는 법 냄비에 물과 홉스 플라워를 넣는다. 끓지 않을 정도로 데운 뒤 10분간 기다린다. 열을 제거하고 음료를 걸러내기 전에 5분간 우려낸다. 꿀로 단맛을 내고 뜨거운 상태로 마신다. 더 읽어보기 매트리스와 베개를 손쉽게 소독하고 정 소환음법 4. 카바 카바는 부드러운 진정작용으로 인해 불면증의 밤을 피하기 위한 천연 수면제 중 하나이다. 카바는 재생작용으로 인해 깊은 수면을 유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허비이다. 뿐만 아니라 근육 긴장을 완화하기도 한다. 힘드나 룰을 보낸 뒤 카바를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재료 카바 1스푼, 3g, 물 1, 컵 250g 만드는 법 물을 끓인다. 컵에 허브와 물을 넣는다. 5분간 우려낸 다음 걸러낸다. 즉시 마신다. 5. 라벤더 풍부한 양으로 인해 라벤더는 신경기를 진정시키고 두통을 덜어준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로 관자놀이를 마사지하는 것 외에 목욕, 물에 라벤더 꽃을 넣어도 된다. 또 다른 방법은 라벤더 꽃다발을 베개 아래나 스탠드 위 등 침대 근처에 두는 것이다. 베개 아래 또는 스탠드 위에. 6. 캘리포니아 양귀비씨 비록 가장 잘 알려진 천연 수면제는 아니지만 수면제로 고통을 받는다면 캘리포니아 양귀비씨 또한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자기 전신체를 편안하게 하고 두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양귀비씨를 구할 수 없다면 팅크나 에센셜 오일을 구매할 수 있다. 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옵션이 있다. 베개에 몇 방울을 떨어뜨리거나 손에 바른 뒤 몸 전체를 마사지하거나 목욕물에 몇 방울을 부으면 된다. 7. 멜리사 멜리사는 더 나은 수면에 매우 효과적인 식물이다. 다소 강한 시트러스 향이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정원에 이 꽃을 심는다. 멜리사는 긴장을 가라앉히고 불면증을 줄여준다. 천연 제품 샵에서 허브, 알약, 추출물 또는 오일 등 다양한 형태의 멜리사를 구매할 수 있다. 8. 발레리안 수면을 취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형적인 허브 중 하나인 발레리안을 천연 수면제 목, 록에서 빼먹일 수 없다. 발레리안은 오랫동안 수면제를 복용한 사람들에게 훌륭한 홈매, 이드 대안법이다. 9. 잠자리에 들기 전 한 잔씩 마셔야 한다. 재료 발레리안 1스푼, 4g, 물 1컵, 250g, 만드는 법 먹이잔에 끓는 물을 넣는다. 발레리안을 첨가하고 5분간 우려낸다. 차를 걸러내고 단맛을 첨가한 뒤 최대한 뜨거운 상태에서 섭취한다. 불면증을 이겨내는 7가지 건강습관 불면증은 현대사회에서 흔한 질병 중 하나이다.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불면증은 신체적, 정신적건, 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오늘은 불면증을 이겨내는 7가지 건강습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창고문안 안토니아 데이스, 제이, 제이, 원즈, 케이, 허세드, 시, 앤 피터먼, 엘. S. 디프, 네츄럴리, 어 리뷰 오브 더 에피컴시 오브 히, 플레머디즈 포어 매니징 인썸여. 올터너티, 베이언드 컴플러멘트리 세러피즈. HTTPS-DY.5R, G10.1089에트, 2012.18310 피즈머, K. L. 앤 필크, 잉턴, K. 레번더 언드 슬리프, 어시스트, 에팅 리뷰 오브 더 에비던스. 유로피언 저널, 오브 인터그레이티브 메디슨. HTTPS-DY.5RG.1, 016J.유짐, 08.001왕안, A. N. 칸두잇, A. A. 더블 블라인드, 플러시보 컨트롤드 I. Investigation 오브 더 이펙트 오브 패시플로르 잉커, 라터, 패션 플라워, 어블티안 서브젝티브, 슬리프 퀄리티, 파이토 세러피 리서치, HTTPS, DOI.5RG 10.1002피티아 시리바스타버, J. K. S. 행커, E. N. 굽터, S. 캐머밀, A. H. 어블 메디슨 오브 더 패스트 위드 어브라이트 퓨투어, E. 리뷰, 볼래켈러 메디슨 리포츠, HTTPS, DOI.5RG 10.3892MMA, 2010.377위틀리, D. 005, 머디시널 플랜츠 포어 인썸니어, 어리뷰, 어브데어 파머칼러지, 에피커시 언드 탤러러빌리, 타이, 저널 오브 사이코 파머칼러지, HTTPS, DOI.5RG 10.1177016988110503309렙츠 블락에즈